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전회봉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방안 대책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강수 소식도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물결이 높게 일어서 거친 바다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도 약 5km 상공에 수증기를 나타낸 위성 영상입니다. 몽골 북부 쪽에서 중국 북동 지역까지 이런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침강하는 곳으로 대륙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대륙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불어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에서 2도로 오늘과 비교해서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수도권과 대부분의 강원도,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곳이 많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까요. 각 지역에서는 내일 기온과 바람 상황 잘 살펴보시면서 방안대책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수 소식입니다. 북풍계열의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빛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cm, 많게는 강원 영동 중북부에 30cm 이상이 되겠고, 경북 북부에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30cm, 많게는 제주도 산지에 40cm, 울릉도 독도에 50cm 이상이 되겠고, 전라 서해안에는 5에서 15cm, 전라 내륙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3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눈이 내리는 시점과 그 강도가 다르니까요. 동네별 날씨 잘 살펴보시면서 눈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보 상황입니다. 촘촘한 등압선 사이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되었고, 전라 서해안과 경상 동해안,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일부 경남 내륙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다 날씨도 좋지 못하겠는데요.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일부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해상 상황은 주말 동안 계속해서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 지역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도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역에서는 강풍, 풍랑, 너울 생각하시면서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하겠습니다. 위험한 날씨들 잘 살펴보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